대항성 대장염, 크롬병 같은 염증성 장 질환과 혈관염으로 인한 피부 증상은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상황에 맞게 체질을 잘 살펴보고 급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서양의학적인 치료와 면역체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한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염증성 장 질환이란 장관에서 비정상적인 염증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죠. 괴양성 대장염, 크롬병이 대표적입니다. 설사, 복통, 점액변, 혈병, 식욕이 감태되고 피로감이나 체중이 감소되고 무력감 등등의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장관의 염증이 반복되는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괴양성 대장염과 크롬병과 같은 염증성 장 질환 환자들 중에는 15% 정도가 여러 가지 피부 증상이 동반됩니다. 염증성 장 질환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피부 증상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 대표적인 증상이 결절홍반과 백혈구 파쇄성 혈관염으로 인한 자반이죠. 결절홍반은 팔, 다리, 그 중에서도 주로 다리에 붉은 몽우리가 잡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백혈구 파쇄성 혈관염이란 작은 모세혈관에 염증이 생겨 피하에 출혈이 생기고 주로 다리 위주로 붉은 반점, 자반이 생기는 질환이죠. 계양성 대장염이나 크롬병 환자들은 설사, 복통, 혈변 등의 장관의 이상 증상이 반복되다가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를 주로 확진받죠. 그리고 이렇게 염증성 장 질환이다라고 진단을 받고 추후에 자반이나 혼반 등의 피부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15%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피부혈관염 증상, 피부의 자반이나 홍반 등이 발생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피부혈관염, 결절홍반, 자반 등등이 계양성 대장염이나 크롬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염증성 장질환이 생기고 추후에 피부혈관염 증상이 생기던 반대로 피부혈관염 증상이 먼저 생기고 계양성 대장염이나 크롬병을 진단을 받던 원리나 기전은 비슷한 듯합니다. 만성화되는 염증성 장질환이나 반복되는 혈관염 모두 자가 면역 질환의 일환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서양의학적인 치료법에 있어서도 염증성 장질환의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는 것이고 피부혈관염으로 인한 자반증이 심해질 때도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 처방하는 것은 유사합니다. 자반증은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다양한 질환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보통은 혈관염으로 피부에 고춧가루 뿌린 듯한 붉은 반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결절성 혈관염으로 붉은 결절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피부가 그물 모양으로 얼룩덜룩하게 변하는 망상청피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혹은 혈관염 혈전으로 인해 피부에 우렬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혈관염 자반증은 피부 주변에 작은 모세혈관의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심한 전신 증상은 드물지만 피부 주변의 혈관에 염증이 생겼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혈관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피부혈관염에서 시작은 했는데 그 염증이 장점막에 있는 혈관까지 파급이 된다면 염증성 장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반대로 괴양성 대장염이나 크롬병 또한 자가 면역 반응으로 장애 염증이 반복되는 건데 그런 염증이 장애만 국한되다가 염증 반응이 혈관까지 파급되면 다양한 전신 증상을 포함한 피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론 내리자면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들은 큰 맥락을 같이 한다.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할 때는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처치는 왜 이런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생기는지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약 해결이 된다면 가장 좋을 겁니다. 여러 가지 급한 신체 증상을 치료하는 데는 서양의학적인 치료가 탁월하고요. 후자의 면역 시스템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체질의학이나 한의학적인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치료를 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